안녕하세요. 여기는 대전에 있는 보문산 등교에 있는 만순 민물장어 숯불구이 라는 데 왔어요. 숯불장어는 여기 앞에서 구입을 해서 숯불에 직접 구워먹는 것 같아요. 메르판 한번 보내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수고하셨다. 장어 반찬도 있고, 식사 한 장짜리 장어를 앞에서 구입을 해서 숯불에 구워먹는 것 같아요. 만순 민물장어 숯불구이 있을게요. 장어가 얼마나 튼실할지 모르겠어요. 맛있게 생겼죠? 반찬은 이런식으로 셀프인가 봐요. 셀프커너에서. 양념 push-up-up. 측면이 아주 뭐하죠? 아야죠. 아야죠? 아야죠. 아멘. 작은 광고두 구워진 야채 쪽으로 가르쳐요. 네? 작은 광고두 기 있는 광고두 구워진 야채 쪽으로 가르쳐요. 맞춰요? 아멘. 맛없어요? 만수만물수프장어라 맛있게 먹겠습니다